아 근데 왜 그런지 모르는데 나 이렇게 자꾸 여기가 짠하네 이분 사주 이렇게 금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성동탄의 천혜신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육아를 하는 부모님들의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난 알지롱 그럼 맞춰주시죠 오은영 박사님 네 맞습니다 현재 금쪽같은네 새끼라는 tv프로그램에서 많은 육아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계시는데요 과연 이분 어떤 분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주를 통해 알 수 있을까 해서 오은영 박사님? 네 오은영 박사님 이분은 말에 복이 있고 손에 복이 있다 그러셔 손이요? 손 끝과 말씀의 말에 본인이 이렇게 하는 말에 복이 있다 그러셔 근데 이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뭐라 그러지 생과 내가 생과 사 그런 갈림길에 또 그 정도로 위험한 그런 상황이 한 번 있으셨네 아 예전에 한 분 건강 문제로 좀 수술을 크게 받으셨다고 이 정도로는 제가 얘기했거든요 아 그래요? 아니 난 그거는 모르겠고 아무튼 지금 이렇게 사주를 넣고 그분 얼굴을 이렇게 떠올리는데 그렇게 말씀을 주셔 그리고 내가 이분 사주를 보니까 약간 그 뭐라 그래 우리네처럼 있잖아요 우리네처럼 이런 기운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네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풀어서 가시는 분인데 이분도 지금까지 이렇게 오신 그 중에 있잖아 이분도 참 고생 많이 하셨다 고생을 참 많이 하셨다 그래 마음 고생이지 마음 고생 마음 고생 뭐 이렇게 근데 우리 할머니가 그래 자꾸 지금 운이 트여서 지금 현재 현 상황으로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운이 트이셨어 운이 트이셔서 물 들어올 때 노저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열심히는 하시고 계시는데 본인 건강을 조금 생각을 해라 이래 본인 건강 그리고 습도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건강상으로 있잖아요 건강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이분이 지금 현재 사람들이 볼 때에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떻게 보여지는지는 모르겠어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근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다방면으로다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니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래 할머니가 니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 거야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본인의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본인이 받고 있는 그런 거를 어떻게 할 거야 그래 할머니가 근데 왜 그런지 모르는데 니다 이렇게 자꾸 여기가 짠하네 이분 사주 이렇게 물론 잘 나가고 그러는 것도 좋아요 잘 되시고 잘 풀리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할머니 말씀이 그래 본인 건강 본인 스트레스 받는 거 본인 생각을 조금 하시면서 하셔라 그래 보면은 이런 뭐 매스컴이나 이런 거 보면은 다른 집에 다른 아이들 뭐 이런 거는 굉장히 키워도 자시고 잘 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작 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 정작 내가 내 마음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풀어낼래 그래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오은영 박사님은 좀 본인의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 또 받는 스트레스 이런 거를 무어라도 하셔서 뭐 스케줄 그 소화하시고 그러는 것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조금 이렇게 풀어 가시면서 좀 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는 오은영 박사님께서 남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주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문제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그것 이외에 또 다른 걸 조심해야 될 건 있을까요? 이분은 제일 강하게 들어오는 거는 건강하고요 건강하고 구설이 같이 들어와요 건강과 구설이 같이 들어오는데 이 구설은 10월에서 11월이라 그러십니다 10월에서 11월 이 정도 되면 구설이 하나 뜰 거예요 구설이 생긴다 그러세요 근데 이게 어떤 종류의 구설인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많이 움직이시고 하다 보니까 물론 좋은 일도 있겠지만은 또 거기에서 따라 붙는 구설이 또 이렇게 같이 따라 붙어요 건강관리 스트레스 받는 거 이런 거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또 10월에서 11월이라 그러십니다 그때 이제 구설이 하나 뜨면 또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엄청나실 거예요 이분도 촉이 있고 이분도 우린에 못지않게 강해 촉도 강하시고 예감 직감 이런 게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느끼실 수 있으실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 좀 잘 마무리 하시고 만약에 구설이 생기시더라도 잘 마무리 하시고 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 안 받을 수 없겠지만은 그런 부분 좀 이렇게 참고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그리고 이분은 확 이렇게 운이 열린 시기는 4년 정도 된다 그러세요 4년 전에 운이 열려서 그때부터 이분이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좋은 일 나쁜 일 같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 요런 문제가 있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 좀 숙제하시고 뭐 제가 뭐 이렇게 제 방송을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걱정되는 게 아 요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거 잘 이렇게 지혜롭게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실 거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현재 3대 해결사 중 한 분이신 육아 전문 오은영 박사님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께 여쭤봤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할머니 잠깐 말씀하셨는데 물 들어올 때 노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힘드시고 어렵고 또 이런 구설이나 이런 것도 살아오시면서 많이 이렇게 겪으셨을 거고 또 잘 헤쳐나오셨으니까 또 지금의 오은영 박사님이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또 앞으로도 앞으로도 자리매김 잘 하시면서 탄탄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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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